이제 또 운수랑은 되게 재밌게 계속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붙는 씬들도 많았었고 이렇게 AI처럼 나오지만 가끔씩 한마디씩 코믹적인 요소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고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과 하여금 또 다른 케미와 그런 게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배우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같이 붙어있는 씬이 많았고 우리 서은수 배우님께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떠셨나요? 일단 선배님이랑은 4년 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어서 그냥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믿었어요 믿고 의지하게 됐는데 같이 붙는 씬이 많지 않아서 그런 점이 진짜 아쉬워요 선배님이랑 더 오랫동안 이 작품을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종협오빠랑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납도 많이 가리고 그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터지고 서로 그랬고요 되게 항상 잘 맞춰주고 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